야, 뭘 하고 있니? 빨리 가서 그 머리를 익어줘. 지지든지 벗고든지 해서. 그저 벗어 송이처럼 뭉글뭉글 해가지 마라. 정말 고마워요, 반장 동지. 그럼 이 차 갔다 오겠어요? 빨리 가라. 지훈아, 된장 간장 사러 가겠다고 해서. 아이고, 이봐. 혼자 사는 내 간장, 된장 내 사지 않으면 내 기사겠소야? 내 기사겠소야? 반장이 사주겠소? 반장이 사주겠소? 반장이 사주겠는가 말이? 어쨌든 안 된다면 안 된다. 또 아쉬워. 아니, 혼자 사는 앞가이라곤 너무 얼뜨리보지 마. 아니, 아주머니. 아주머니. 아,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김에 똥시오. 을전이면 어땠소? 꽃같은 친애만 사람이고, 다시 들어 넘었고 쓴 사람이 아니오. 아니, 이것도 무슨 가을볶음이 같은 소리요? 명시대한테 시간 지은 걸. 내 뭐 그러는지라오. 됐시다, 됐시다. 갔다 오고 그래. 갔다 오고 그래. 아니, 아하하하하. 그러면 그렇겠지. 우리 반장이 이기라구. 야, 감정 변화도 빠르다. 아하하하하. 혼자 사는 데야 감정 변화 빠르지 않으면 살아내요. 에구, 반장도 한 번 혼자 사나고. 이 감정 변화 없이 살아내는가. 됐시다. 반장, 내 실력 고맙소야. 얼른 갔다 오겠소? 이거요, 이거. 에구, 반장은 사람이 지내줬서야. 내린 너무 겁소야. 됐시다. 반장 동생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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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세... 세대주가 알소? 아니에요. 그럼 뭐요, 에? 세대주가 출장... 아휴, 그러니까 아주머니도 시간을 달라는 거요. 그래, 얼마면 되겠소? 두 시간씩이나? 아니에요. 그럼 뭐요, 에? 이십분만. 에이구, 이십분이든 두 시간이든 갔다 오라고요. 네. 네. 저, 반장 동지. 넌 보여. 네? 넌 보여. 고마워요. 인사나 세나. 저, 반장 동지. 아니, 넌 보여. 네? 넌 보여. 정말... 가도 되나요? 아니... 이런 성화라고요. 아니, 가라고요. 가라지 않소. 예. 네. 저... 반장 동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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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뭐요. 또 뭐요. 또 뭐요. 또 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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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.. 진짜 가요? 아니, 가라지 않소? 가라구요! 가라구요! 이야, 누가 들고 다면 지금 하루에도 주먹이 열 두 번 둘렁나다 둘렁나다 하겠구나.